반갑습니다. 앞서는 통학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 새로 시작이 되는 통학과학 전범위 문제풀이 강좌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. 실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풀이 강좌인데 우리 문제 엄청 풀어야 돼 이런 얘기이긴 하겠으나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얘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것 정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. 어쨌든 이번에 새로 시작이 된 거죠. 2020년에 선생님이 조금 천천히 출발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좀 빨리빨리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전체에 다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가지고 또 이번에 새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리뉴얼을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. 그 전에는 1단원 N제, 2단원 N제, 3단원 N제, 4단원 이렇게 단원별로 다 쪼개 썼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 번에 그냥 착 교재 사서 강의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요게 교재가 되겠습니다. 2020년 고1 문제풀이지. 이름도 심플하죠. 통학과학 504. 그래서 이제 504가 뭐냐면 옛날에 가수 중에 무슨 WS50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 건 아니야 얘들아.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전체 문제수를 세보니 504문제야. 해서 통학과학 1단원부터 끝까지 전체 범위 504개 문제를 실어놓은 것이다. 라는 뜻의 통학과학 504라고 한 거고요.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범이고 얘는 문제풀이 100%가 되어 있는 강의야. 해서 쌤이 하나만 좀 주의를 주자. 이 강의만 들어도 시험 보면 80점 이상 나올 거거든. 왜냐하면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다 집어넣어놨고 그걸 스스로 푼 다음에 학교 시험 볼 거잖아. 그러면 학교에서 특수하게 진행한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맞출 수 있을 거다. 근데 시험 직전에 이거만 공부해서 그렇게 점수 맞는 건 좋은 게 아니야. 알겠지? 해서 내가 이 교재의 개념 부분을 다 빼버리고 문제만 계속 넣어놨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봐. 문제만 들을 때 풀면 잘 안 풀리잖아. 이 강좌는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구성이 된 거냐면 쌤의 싹쓸이 개념 완성 강좌. 혹은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공부했을 수도 있잖아. 어찌됐건 어떤 방법을 썼든 간에 개념이 다 된 친구들이 시험 전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고 싶잖아. 그때 쓰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. 해서 선생님의 싹쓸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또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? 개념 안 찍어.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의 성격상 핵심 개념을 정림해 줍니다. 그래서 이제 쌤이 싹쓸이에서 예를 들어 100분 수업을 한 게 있어. 그러면 거기서 이제 100분을 다 자세히 설명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이번에 쌤이 핵심 개념 할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또 이제 임팩트 있게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탁탁탁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. 아 이거는 얘기 안 해주고 싶은데. 그치? 이거는 그냥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한 거지. 무조건 개념은 공부하고 와서 들어야 되는 거야. 쌤 강의를 듣든 혼자 공부하든. 오케이. 그래야 고2 되고 고3 됐을 때 습관이 제대로 잡혀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길게 보면 먼저 공부를 하고 개념 공부를 그리고 이 문제집을 사서 문제풀이 공부를 하는 게 수능사상 좋은 방법이야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2020년 새로 지금 강의 촬영이 되고 있는 통합과학 504 통합과학 전체 전범이 문제풀이에 대한 소개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특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. 예를 들어 물화생지 통합과학의 내용에서 조금 더 벗어난 원과목들을 학교쌤이 해주실 수 있거든.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 쌤한테 물어보시면 돼. 쌤한테 질문하시면 쌤이 그걸로 확인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들은 추가로 다 촬영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쌤이 도와줄 거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 공부하는 게 지금 이 교육, 이 우리 강의, 이 교육의 핵심이야. 쌤이 뭐 내가 좀 더 귀찮고 내가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상관없어. 다 해줄게. 알겠지? 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0년 통합과학 전범위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 OT를 마무리하고 쌤이랑 1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